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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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촬영할 때면 언제나 늘 마지막일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잡지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진짜 뭐 담당자 분들께서 대놓고 유색인종을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매체는 까만 아이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진짜 얘기를 하셨거든요 잘 표정 잘 표정 잘 표정 잘 표정 잘 표정